인생은 오로라 보기 전과 본 후로 나눠져 있어. 우아하! 바꾼으로 갔던 것도 다 이쁘네. 우와! 아! 너무 좋다. 우와! 우와! 이 정도는 알지? 그리고 이 정도는 알지? 이 정도는 정말 많다. 이런데서는 염들어. 진짜 나 많이 있는 것 같아. 이런데서. 5년 뒤, 10년 뒤 둘이 오고, 셋이 오고, 넷이 오고 그러면 진짜 행복하지 않을까? 따라간다! 따라간다! 진짜 너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아,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이 시원이다 여행 시원님 생각해봐 아... 성공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스타일에 어울리는 천천히